네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사이클을 종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덱스의 낙폭이 만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대 지수 중 다우만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장 종료 후 빅테크 중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견조한 주당 순이익을 공개했지만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된 향후 매출 전망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술주들의 이익 침체가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부상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은 근본 25B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당분간 지금 금리를 유지한 채로 긴축 효과를 살펴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금리 인상 중단 선언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도 조만간 비슷한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날 미국채 수익률은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10년물은 전일대비 1BP 내린 3.44%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전일비 8BP 하락한 4.13%로 마감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낮아진 금리를 따라 전일비 0.3% 하락한 101.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보압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대비 0.02% 내렸고 다운은 0.03%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0.18%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원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가 1% 미만의 오름세를 나타낸 반면 알플과 마이크로스러프트는 1% 미만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2.5%, 메타는 1.2%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장 종료 후 예상보다 높은 분기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공개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움직임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잉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지만 현금 흐름 개선세가 확인되면서 주가는 강부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분기 실적에서 가입자 수 증가 소식을 알린 통신업체 AT&T는 6.6%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섹터가 0.74%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경기소비재와 필수소비재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와 산업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시장 대비 부진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